이러다가 역대 최고 성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역대 최고 성적이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탔던 거로 보고 있잖아요. 3개 남았네요? 네, 3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근접해가는 분위기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종합 15위인에 금메달 5개. 이거보다는 이제 더 넘어서서 거의 2배를 땄으니까요, 금메달만. 일단 안세형 선수의 경기가 있고 오늘 후에. 그리고 태권도가 7일에 시작을 하고. 태권도도 있죠. 네, 그리고 근대 5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정상권이거든요. 전웅태 선수. 네, 전웅태 그리고 여자가 세계 1위 성승민 선수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남녀 각각 2명씩 가득 채워서 나가기 때문에 한 선수 정도는 금메달을 타주지 않을까. 적어도. 허빙자우가 8강전에서 1,200을 이기고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전정면에서는 8승 5패로 안세형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아시아 선수권대에서 8강전에서 이 선수가 안세형 선수를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안세형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라서 체력 안배가 좀 됐던 게 1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16강전을 치르지 않고 바로 8강전부터 토너먼트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허빙자우를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세형 선수의 우위가 점쳐진다. 양궁 남자 개인 결승에서 김우진은 태극공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3세트까지 2대4로 뒤졌던 김우진은 4세트에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5세트에서 마지막 김우진의 화살 3발이 모두 10점에 명중하며 이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앨리슨도 모두 10점 관역의 화살을 꽂으며 결국 슛오프까지 이어졌습니다. 슛오프에서도 나란히 10점을 쏜 두 선수. 하지만 김우진이 관역 정중앙에 4.9mm 더 가깝게 붙여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제가 이해됐는데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행히 맞는 걸 알고 저희가 또 감독님한테 보험을 했습니다. 극적인 승부가 끝난 뒤 김우진은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김우진은 임시연에 이어 양궁 3관왕에 올랐고 더불어 금메달 5개로 역대올림픽 최대 금메달을 딴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LA까지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이 저는 그저 양궁 선수일 뿐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그럼 올림픽 뒷얘기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흔한 말로 델롬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김우진 선수 보니까 이 델선 델, 델선수 된다. 이런 뜻을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4.9mm 차이로 3관왕 됐는데 전설됐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에. 그렇습니다. 사실 슈도프까지 갔을 때 텐을 쐈을 때는 정중앙에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서 좀 불안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스턴스가 어쨌든 조금 더 멀게 쏘면서 그 차이가 4.9mm. 그렇게 또 멀지도 몰랐어요. 4.9mm.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는데 그래서 올림픽 남자 양궁 사상 첫 3관왕이 오르게 됐고 김우진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올림픽 금메달만 5개를 따게 되거든요. 금메달 5개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역사상, 올림픽 역사상 최다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거라서 이제 전설로 남게 되는 김우진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도 명예고 각종 수당이나 보상금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자, 임시현 선수도 있습니다. 여자 임시현 선수 3관왕에 앞서서 올랐는데 임시현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올림픽 3관왕. 이게 뭐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고 했는데 바늘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현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 바늘구멍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3개의 나머지 손가락을 펼치는 그런 동작을 하길래 아, 나의 3관왕을 내가 자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가 바늘구멍을 내가 통과한 거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현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항조 아시안게임을 3관왕을 한 후에 곧바로 1년 후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메이저 대회가 연이어 있었을 때 그걸 똑같이 3관왕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을 단련시키고 또 훈련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늘구멍을 본인이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찬사 그리고 토닥거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SNS에다가 임시현 선수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동상을 세운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앵발리드 경기장을 배경으로 해서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화를 쏘는 장면? 이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형상화를 한 거죠.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그래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 SNS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한글로 축하해요라는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그만큼 한국 양궁에 대한 어떤 존중? 이렇게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 양궁이 좀 전에 그래픽이 나갔습니다만 양궁 첫 5개를 싹쓸일해갔는데 어떻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4년마다 전 세계 공사들이 모여서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유서 깊은 전통행사라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다 쓸어가니까. 그냥 재밌는 말입니다. 아니, 그럴만도 한 게 사실 세계 양궁 연맹에서 우리나라의 독주가 계속되다 보니까 룰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게 세트제라는 건데 세트제가 사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발만 삐끗해도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경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룰에서도 우리가 전 종목을 다 휩쓸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또 봐볼까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세세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한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우리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출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또 한국의 축제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되는 건요. 한국이 너무 잘해서 다 따가니까, 거의 다 따가니까. 이거 양궁은 이제 올림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바뀌어도 우리는 또 그거에 적응을 하거든요. 충분한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쭉 한국 양궁의 이런 전통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 종목, 대단했고 총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격 양진 선수가 권총 25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보면 깜짝 금메달, 이변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진 선수 같은 경우가 25m 예선에서 6위로 올라간 선수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김혜지 선수에 워낙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김혜지 선수한테 관심이 쏠렸잖아요. 네, CNN에서도 보도를 하고 김혜지 선수가 25m가 주종목이기도 했고 또 게다가 CNN을 비롯한 SNS에 유명해진 사진, 영상이 바로 25m 권총에서 세계 신기록을 낸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드컵 경기. 네, 월드컵. 바쿠에서 있었던 월드컵이었는데 이때 양진 선수 같은 경우가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김혜지 선수가 너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양진 선수는 조금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예선 탈락을 하고 양진 선수가 예선 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선 시스템은 또 사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 서바이벌 게임 같이 하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또 예선과 다른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양진 선수가 진짜 겁없는 그런 20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한체대의 대학생인데요. 거침없이 10점, 그러니까 10.2 이상을 써야 히트, 그러니까 합격 이렇게 받는 건데 계속 그렇게 점수를 축적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튼 총, 칼, 활, 사격, 펜싱, 양궁 계속 이 얘기가 올림픽 내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단했는데 이 종목에서 화제의 모은 선수가 바로 말씀하셨던 사격 김혜지 선수가 있었고요. 또 펜싱 오상욱 선수가 있었는데 어제 다 같이 모여서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격하시는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되어서 액션 영화 캐스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캐스팅 되고 싶은 시리즈가 있나요?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세계 정상까지 올랐다라는 좀 반법론적인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항상 시합을 뛸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항상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 실력만큼이나 생각, 사고도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선수들도 겸손하네요. 네, 선수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들을 많이 갖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속에서 겸손함도 배우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총, 칼, 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총, 칼, 활 여기서 금메달 10개를 모두 따내는 어떤 진기록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애초에 보면 이번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이 될 거다. 애초에 금메달 5개 잡았지 않습니까? 벌써 초가 달성해서 5개 넘어서 10개가 됐는데 이러다가 역대 최고 성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역대 최고 성적이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땄던 거로 보고 있잖아요. 3개 남았네요? 네, 3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근접해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종합 15위인에 금메달 5개. 이거보다는 이제 더 넘어서서 거의 2배를 땄으니까요, 금메달만. 일단 안세용 선수의 경기가 있고 오늘 중에. 그리고 태권도가 7일에 시작을 하고. 태권도도 있죠. 네, 그리고 근대 5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정상권이거든요. 전웅태 선수. 네, 전웅태 그리고 여자가 세계 1위 성승민 선수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남녀 각각 2명씩 가득 채워서 나가기 때문에 한 선수 정도는 금메달을 타주지 않을까. 적어도. 적어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만 해도 벌써 3개를 채우는 거잖아요. 태권도에서도 하나 정도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치에 가까워져가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내친 김에 좀 더 그 넘어선 기록까지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목표 잡을 때 보수적으로 너무 잡은 건지, 엄살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대의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올림픽을 내보냈고. 그렇죠, 굉장히 100 몇 명 나갔죠? 140명대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올림픽 변수라는 게 지금 시차라는 게 유럽이 선수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메달 5개를 잡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사격에서 선전을 해준 게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그거에 도달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격은 굉장히 노력을, 노골드, 노메달이 있어서 굉장한 예전에 베테랑 감독을 모셔와서 다시 시스템 바꿔서 이런 성격을 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 했었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배드민턴 안세형 선수, 배드민턴 여왕이라고 하는데 오늘 결승전을 치르는데 대간식을, 여왕 대간식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누구랑, 승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오후 4시 45분에 결승전이 치러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상대는 중국의 허빙자우라는 선수인데. 허빙자우. 안세형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잖아요. 허빙자우는 세계 랭킹 9위입니다. 단, 우리가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날 줄 알았는데 허빙자우를 만나는 건데 허빙자우가 8강전에서 천이페이를 이기고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전정면에서는 8승 5패로 안세형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아시아 선수권대에서 8강전에서 이 선수가 안세형 선수를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안세형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라서 체력 안배가 좀 됐던 게 1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16강전을 치르지 않고 바로 8강전부터 토너먼트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허빙자우를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세형 선수의 우위가 점쳐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위가 점쳐진다고 하셨고요. 일단 시간은 5시 55므로 수정된 것 같은데 체크해보기로 하겠고요. 그런데 안세형 선수 경기 보니까 두 경기 연속으로 8강, 4강 때 첫 세트를 먼저 내주고 2번 다 역전승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를 워낙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격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지쳐요. 그런 부분을 안세형 선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세트를 어이없이 내주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안세형 선수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일이 있어도 뒤집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GOING AND EASI relativ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